1. 릴레이 기도 오늘로 그간의 릴레이 기도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루에 하나씩의 기도 제목을 모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 릴레이는 끝이 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그때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를 위한 연동 기도를 받았습니다.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백인 회원한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문 작품을 위한 연동 기도를 뺏어 합니다.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문 작품을 사용하여 원하는 고 더욱 우리의 기도를 하는 고난주가에 상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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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응답될 때까지 YD2부 채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릴레이 재생 목록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최소에서의 기도 자리와 그 시간을 지금처럼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동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곧 벨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